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있죠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많이 출제하고 또 상관계수에 관련된 사항 또 효율적 프론티어와 우리는 시장에서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 관련된 내용을 또 묶어서 또 출제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우선 개념이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우리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우리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없다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952년 마코이츠라는 학자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고 합니다 즉 바구니가 떨어지면 계란이 다 깨지잖아요 그 말을 빗대어서 투자 자금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위험은 무슨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볼까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인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내용인데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우선 구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렇게 가겠죠? 위험이 점점 이렇게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고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인데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총위험이 이렇게 커요 포트폴리오에 따른 총위험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때 이 위험을 뭐라고 하느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나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얘기죠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위험 이 위험이 무슨 위험이냐면 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의 심화, 이자율의 변동에 대해서 야기되는 위험은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바로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 오면 완전히 제로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는 아마 했어요? 이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이 위험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통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제거가 불가능하다 체계적 위험은 그렇지만은 우리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지만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상관계수의 개념을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산 상호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 나타내죠 그래서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다 한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에 따르는 다른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인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반대다 A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B 자산의 수익률이 감소하죠 이렇게 반대가 되고 또 같은 크기다 A 자산의 수익률이 2% 증가하면은 B 자산의 수익률이 2% 감소한다 이렇게 같은 크기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 1일 때를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 제거할 수 있다 즉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비체계적 위험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완전한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상관계수가 우리가 플러스 1인 경우죠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인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모두 동일한 방향이죠 자 A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B자산의 수익률도 증가한다 이렇게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고 동일한 크기 자 A자산의 수익률이 3% 증가하고 B자산의 수익률도 3% 증가한다 동일한 크기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때 플러스 1대로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 가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혜택 포트폴리오 효과는 전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1에 가까이 갈수록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우리가 작게 나타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 이유는 각 자산에 대한 예상되는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아닌 이상 포트폴리오 다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대안별 수익률에 있어서의 변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투자 자산을 결합하여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험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6번 지문 좀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상관계수 관련돼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우리가 문초를 통한 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각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각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 또 각 자산에 대한 상대적 투자 비중에서 결정되는데 총 투자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에 의해 기대수익률에 자산에 의해 상대적 투자 비중 곱해주고 또 자산비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투자 비중 C의 기대수익률 C의 투자 비중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분산법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폭표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죠 평균은 수익과 관련이 있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과 분산을 통계적으로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해요 자 이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한 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지배의 원리라고 한다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을 보면 효율적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개념이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험과 기대수익률 평면에 있어서 주어진 동일한 위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5% 이렇게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이 프론티어를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인데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렇게 최대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 뭐가 되죠? 우리가 여기 오게 되면 이것은 점선은 선택이 못하는 거죠 점선은 선택 못하는 거 이렇게 또 동일한 기대수익률인 경우에는 위험이 가장 낮은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즉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만족시켜주는 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러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인데 우상량하는 곡선이죠 그래서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이렇게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 또 이렇게 기대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가장 낮은 이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효율적 프론티어다 얘기죠 우상량하는 이유가 뭐죠? 우상량하는 이유는 바로 얘기죠 주어진 5% 위험에서 이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 부담을 해야 된다 우상량하는 이유를 우리가 묻는 거고 무차별 곡선은 얘기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죠 투자자에게 동등한 만족, 효용을 가져다주는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으로 우상량하는 곡선이죠 위험축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을 할 때는 볼록할 때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에 여러분이 무차별 곡선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이게 4%다 4%일 때 기대수익률은 5%고 기대수익률은 몇%다? 우리가 7%다 그러면 동일한 유험에서 기대수익률이 낮은 것보다 높은 이걸 선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 밑에보다 우회가 투자자의 만족, 효용은 더 높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일 때 여러분이 이 점, 이 점 관련해서 무차별 곡선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우선 무차별 곡선이 위로 갈수록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경우, 무차별 곡선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 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이 효율적, 이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이 접하는 점에서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 이 접하는 점 이 접점에서 투자자의 효용, 기대되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점이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다 접점, 접하는 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만나는 점이 아닙니다 만나는 점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만나는 점이 아닙니다 이런 점이 만나는 점이잖아요 만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OX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별부동산에 있어서의 특성으로 나오죠 개별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다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비체계적 여기서 시험 지문 자주 바꾸죠 틀린 지문이고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죠 또 틀린 지문이 되겠고 두 개의 투자자산의 수익이 돼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방향은 A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고 B자산의 수익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무슨 값?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고 오염분산 효과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또 틀린 지문입니다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 여러분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낸 지표인데 이게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타납니다 멀 때면 안 나타난다? 플러스 1일 때면 안 나타나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우리 완전한 양의 상관계로서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 분산 효과 위험 분산 효과 또는 위험 절감 효과 포트폴리오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멀 경우에 플러스 1일 경우 플러스 1을 제외한 경우에는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효율적 프론티어의 우상량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량에 대한 의미는 투자자가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상량에 대한 이유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회피할 수 없다 체계적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니까 회피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위험과 수익은 상충 관계에 있다 여러분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으니까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 투자선은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또는 프론티어죠 효율적 프론티어 투자선은 우상량한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사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고 투자자의 무차별 곡성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 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달성이 되죠 자 위험 우리가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게 바로 효율적 투자선이죠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포트폴리오고 여기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이 접하는 점에서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달성이 된다 얘기죠 효율적 투자선은 이렇게 우상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약이 되죠 자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회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체계적 위험 맞는 지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승률관 상관계수가 자 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이 사이에 있죠 이때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플러스 1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 회피효과 위험 회피효과를 위험 분산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커지죠 왜냐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회피효과가 더 큽니다 자 맞는 지문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는 또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번은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제거 불가능합니다 제거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1보다 작다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틀린 지문 플러스 1일 때는 안 나타나지만 나타난다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다 A 자산의 수익률은 증가하고 B 자산의 수익률이 감소할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지고 우염분산 효과는 커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효율적 프론트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맞는 지문은 4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우리는 체계적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결과 총 위험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오른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산 비중 및 경제상환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우리는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얼마냐 자 이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구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자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구할 때는 얼마? 우리는 황일 때 얼마? 20% 황일 때 20% 불황일 때 10%가 되겠죠 자 이때 호황일 확률 몇 프로? 40% 100%에 40%니까 0.4 그리고 불황일 때는 100%에서 우리는 60%니까 0.률 우리가 황이 발생할 확률 불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죠? 여기 8% 자 여기는 8%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 6%가 되니까 더해주면 14%가 상가의 기대수익률이죠 자 그럼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의 기대수익률을 보면은 25% 여기는 불황일 때는 10%가 되겠죠 자 또 우리가 호황일 때 0.4 불황일 때 0.6을 곱하면 6% 이거 10%니까 더해줬더니 몇 프로죠? 우리 10% 6% 16%가 되겠죠 자 아파트 아파트를 구하주면 여기는 10% 곱하기 여기는 불황일 때는 8%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호황일 때 0.4 불황일 때 0.6이니까 이거 4.8% 4% 해주니까 8.8%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구했으니까 전체 구성자산 자 전체 구성자산에 있어서의 기대수익률을 구해주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자산 자 여러분 상가의 기대수익률 14% 오피스텔 기대수익률 16% 그리고 아파트의 기대수익률 8.8%가 나오죠 이때 뭐가 나와야 돼? 상대적 투자 비중 이거죠? 상대적 투자 비중 여기는 몇 프로에서 100%에서 몇 프로가 담당한다? 상가는 20% 그리고 오피스텔은 100%에서 30%를 차지하고 아파트는 100%에서 우리가 50%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0.2죠? 0.2니까 2.8% 더해주고 여기는 0.3이죠? 0.3이니까 얼마? 4.8% 더해주고 여기는 0.5니까 4.4%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 9.2%에서 2.8% 더해주니까 12%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죠 자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문제 4번 출제를 했었는데 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에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옳은 것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의 개념이죠 맞는 지문이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있죠 위험 수익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데 틀린 지문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추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트가 우상량하는 이유 우상량하는 이유가 나오죠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약이 되는 뭐죠?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죠 비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서 약이 되는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 옳은 것은 ㄱ, ㄷ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도 출제를 하고 이렇게 또 표를 이용해서 옳은 것 틀린 것 찾는 박스 형태의 문제도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